SNS에서 북한군 포로가 모습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김일성 배지도 달고 있고 무기에 북한군 국기도 그려 있고 인공기도 그려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약간 좀 조악하죠. 요즘 디페이크 기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디페이크 영상 아니냐 이걸 따지는 전무가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요즘 영상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럼 가짜 정보라는 말이죠? 가짜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이거 좀 조악하죠.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걸 일반 병사가 이렇게 달고 다닌다.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북한군 병사가 쓸 수가 없죠? 네. 그거를 쓰는 거는 상상하기 좀 힘든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전 같은 그런 겁니까? 너희 군 와서 우리한테 잡혔어. 잡히면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인가요? 네. 그렇지.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최대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한 정보전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투항을 권유하는 영상도 한국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정보전 심리전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3년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미 대선이 아마 좀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열흘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 당선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끝나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해리스는 어쨌든 러시아를 격퇴시키고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된다고 한들 해리스가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미 대선 이후에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제사회의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에서 옛날에 우리 6.25전쟁 한 것처럼 지금 아주 장기화되고 있지만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파악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주 고도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선 가장 걱정되는 것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급변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자동 개입하는 이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